안녕하세요 오늘은 A30에 있는 이 스피커가 좀 장난감 같다는 그런 평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 나왔어요 내장 스피커, 외부 스피커, 라인 아웃까지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장 스피커 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장 스피커가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볼륨 자체는 큰데 정말로 이거를 크다고 느낄 정도로 키우면 많이 찌그러져서 저도 이걸 들을 때 사실 볼륨을 맥스까지 두지 않고 절반 정도에서 확인하는 정도만 쓰고 있어요 외부 스피커에 소리를 내려면 저희가 뭔가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잭을 연결하겠죠 마이크 잭이랑은 좀 다른 건반이나 기타에 들어가는 잭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저는 보스에서 나온 WL-20L이라는 와이어리스 모델을 가방에 늘 쌍 갖고 다녀요 연습실에서도 이걸 쓰고요 실제 공연장에서도 쓰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 무대에서는 정말 즐겨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큐브 스트리트를 잘 쓰고 있어요 워낙 가벼워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가 참 편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100W 빵빵한 대신에 캐리어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 스타일로 블루투스 음악 틀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모델의 이름은 헤리슨 RK10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곡을 한번 외부 스피커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물론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조금 더 음질은 좋을 수 있지만 저도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에어로폰 연습할 때도 그렇고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늘상 듣는 소리라서 이질감 없이 좋습니다 역시 내장 스피커보다는 앰프 연결해서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녹음실과 같은 환경인 라인아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鹹 아 아 Box 아 개an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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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